하나에 너 왼발에 나가는거야?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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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악 여기 일어나 가야돼 지금 가야돼 먼저 가 아악 여기로 우리 가야돼 여기로 미안해 왜 이렇게 좋은봐 아아아아 아앜 나가아 야 이게 푸시업이라고? 야 이게 푸시업이지 뭐가 푸시업이야 이거 안 해볼래? 딴다는데? 아 지금도 운동 빡세게 했다 우리 체크하니까 이정도 필요하지 너 없어? 어 내꺼는 좀 커가지고 따로 시간 걸리는데 난 M이라서 사이즈 난 X라지인데 X라지인데 응? 몇개? 몇개라지? 뭐 이 새끼야? 택배가 오늘까지 온다고 그랬으니까 왔어도 그 모실에 있잖아요 야 그럼 내꺼 좀 봐주라 내꺼 좀 갖다줘 제가 받으러 가는 게 너무 창피해가지고 농길이가 친구 거 받아온 것처럼 받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디어 반틀이 된다니 반틀이 뒤면은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세요? 그래서 바로 지난번 술안일 때 분명 기억하실 겁니다 무대 찢어놓은 거 그게 전반전이었다면 지금 후반전 굳히기 들어갑니다 체육대회를 위해서 나름대로의 체육활동도 좀 하고 근육도 세우기 위해 노력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정교생이 보고 있을 거니까 정교생이 보고 있다는 말은 누가 보고 있지? 내 마음속에 우울 누가 사랑으로 채웠나 거기서 바로 채웠나 채웠나가 보고 있을 거기 때문에 이번 체육대회 아주 체육을 다해서 오 누나 오 무슨 일이세요? 아니 교회식 준비해야 되는데 왜 안 왔어? 방청심해서 아 맞다 제가 체육대회 때 이번에 좀 되게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됐거든요 많이 나가나 보네 네 저 완전 스윙맨이에요 스윙맨 스윙맨? 스윙 스윙맨 아 스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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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베이베 할 때 스윙 스윙맨 웃어? 야 여자친구 처음 봐? 아니 남자반에 선배가 올 수도 있지 내가 허락하면 되는 거잖아 야 교장 가발 쓰고 다니냐 했지 머리 넘기면 당땡인 줄 알아? 속알머리가 없잖아 속알머리가 제가 밤에 일찌보면 하는 의식같은거에요 재밌겠다 혼자 보는것도 파란색이 굉장히 잘 어울리시네요 그래? 나도 오늘 반수에 봤어 오 누가 체육팬이에요? 파란색이 이렇게 잘 어울리지 와 아잇 야 뭔 개소리야 무슨 무슨 XS예요? 한개 더 있어? 아니 무슨 무슨 소리 하는거야 지금 아 근데 오래 걸리면 급수 제작이 좋긴하다 오엑스라지 무슨 오엑스라지야? 연단이 다른거 같지 않나요? 야 얼른 입어봐 아 내가 알아서 입어볼게 너 왜 자꾸 나대해 아까부터 야 인털아! 혜은아! 잘 입어보고 이따가 9시까지 단상 앞에서 만드자 아 알겠습니다 다치지 말고 조심해서 해야돼 아 알겠습니다 네 가볼게 네 아 누나 혹시 뭐 잊은거 없어요? 뭐 잊은거 있잖아요 아니 아니 될 말을 해가지고 키운 누나 앞에서 자기가 뭐 개그맨이야 뭐야 하여간 노각들은 이상할까? 글자가 왜 이러지? 자 직접 만들었습니다 잘했다 야 빨리 뛰어! 잘한다 잘한다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인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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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부부젤라 귀가 간지러워 야 좀 빨리 뛰어 야 애새끼들 왜 이렇게 열심히 안 뛰냐? 그래도 이거 이기면 결승이야 그니까 야 결승이야 야 니네 그따식으로 할거야 아 레프리 아 레프리 야 이게 파울이야 이게 파울이냐고 답답하게 하네 진짜 체육쌤이었어 체육쌤이었어? 체육쌤 심판이잖아 야 건대지 앞으로도 뛰라고 압박해야 돼 압박 야 붙어도 때려치라고 그럴거면 아 진짜 야 너 장난 아니야 들어와 들어와 아 개시끄럽네 아니 그러면 너네가 이인상각 해보던가 우리 이거 진짜 망하거든 다섯번 중에 1등만 하면 돼 하나 둘 하나 둘 사는거야 하나에 너도 왼발에 나가는거야 알았어 알았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여기 빨리 일어나 가야돼 우리 지금 우리 나 진짜 죽고 이리와 나가 먼저 가 여기 어디야 여기야 미안해 먼저 가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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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미안해 여기로 아아 여기로 미안해 아아 여기로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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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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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상각도 망하고 반치도 지금 제가 가짜로 만든게 다 티날 정도로 지금 번지고 있어요 태연 누나도 다 봤을거 아니야 정교생 앞에서 이거 무슨 개망식이냐고 정교생 앞에서 정교생 앞에 정교생이 먹었다 결의 찬스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늘을 위해서 따로 준비한게 있습니다 또다시 한번 제 도약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 학교를 통째로 씹어 삼킬 수 있는 그런 큰 야망이야 하하하하 진정한 절대권력의 상징 정교회장 선거가 곧 있습니다 이 두 세트면 정교생 중에 한 60%는 제가 감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에 잘 부탁드립니다 아아 목맥키시지요 목맥키시지요 피크닉 좀 드십시오 영원을 향한 나의 마음은 무조건무조건이야 영원구로 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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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은 뽑아줄거야 무상은 뽑아주면 그때 하나 더 줄게 야 야 두개 가져가지마 알았어 어 야 야 무상은 꼭 뽑아줘 나 일행위방 무상은이야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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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햄버거 주는데? 햄버거요? 햄버거 뭐야 햄버거 뭐야 야 이형기 뭐해 햄버거 가져와 야 잠깐만 야 야 너네 어디가 야 아 진짜 영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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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좌관 이영길 보좌관 10월달에 뽑아줘야돼 어 야 영원구 어 10월달에 문사고 뽑아줘야돼 시험 어 문사고 뽑아야돼 이영길 내 보좌관냐 뭐? 야 뭔데? 야 근데 양훈씨 간다 했잖아 그냥 약 바르고 바로 왔어 무슨 정규회장을 나가 니가 햄버거는 반칙이지 야 이거는 가격대가 너무 나가는거잖아 진짜 학교로 생각하는 사람이 해야지 무슨 니가 정규회장 한다고 5원 이영길 이영 이영 말씀드린 순간 대영원구 축구대회 연장 전반에 극장골이 들어간 이후 지금 이제 연장후반이고 10분가량만 버티면은 1학년 2반이 드디어 우승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아 정말 떨리는 순간입니다 굉장히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1점짜리를 지켜야됩니다 말씀드린 순간 패스 패스 아 오 전초선도 슛 자 슛 자 슛 아 슛 아 슛 아 슛을 안하네요 잠깐만 지금 좀 다친거 같은데요 지금 누가 다쳤습니까 홀더만 넣는게 다치기만 하네 아 좋아 왜 이게 내꺼야 얘 얘께 더 많이 남았어 지금 1학년 2반 현재 애석하기도 초보수원생 1명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 10명으로 뛰어야되는건가요 저 2반에 연장후반 야 너 뛰 준비해 어쩌던게 없어 뛸 수 있잖아니 빨리 나와 야 니 해 너 너 잘 뛰잖아 아니 못 뛰어 나 나 아까 너 끌고 간다고 발목 다 다쳤어 지금 난 등 지금 나갔어 뭐해 빨리 안나와 1학년 2반 잘 뛰어 1학년 2반 1학년 2반 1학년 2반 1학년 3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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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즈 키 뽑아 자굽게 많냐? 지금 한 1분만 하면 되거든요 제가 지금 1세이퍼 했으면 야 막아 빨리 야 막아 야 옵사이드 옵사이드 야 오른쪽으로 와 오른쪽 야 안 보여 야 야 3초 남았어 빨리 막아 야 뭐야 야 이XX 로모 아 핸들 하면 어떡해 아 진짜 야 저 진짜 미쳤냐 아 미안해 상관하다 내가 막아줘 한 번만 야 너 키 크잖아 할 수 있어 진지야 이번에 막아주잖아 진짜 소개시켜줄게 야 맨날 소개시켜준다고 해서 소개해주지 않잖아 미안해 미안해 진짜로 내가 보증필게 하.. 배에 들지 한번도 안 나갔는데 지금 티언니가 보고있지 좋네 상훈아 상훈아 할 수 있어 화이팅 아아 아아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나 괜찮아? 괜찮은? 양호실이요 니 핸드폰 온몸이 아파 PK가 마지막이었는데 그거 망았어 어떻게 됐어? 야 축구도 이겼고 너가 그 뒤로도 진짜 개잘했어 뭐야 이거 또 누가 장난쳤지 아 진짜 야 너가 MVP야 나 아무 기억도 안 나 나도 엄마 부르기도 하고 가볼게 나도 미안해 미안 아 괜찮지 아 저희는 저 오재훈 아 내가 MVP이라고? 왜 나는 내가 기억이 있으면 잘 못하고 기억이 없어지면 내가 잘하는 거야 상훈아 뭐? 괜찮아? 네 어떻게 오셨어요? 아니 나 방송불이랑 사고 있었지 아 맞다 방송불 해야되는데 아니야 이만하게 다행이다 근데 누나 이거 봤어요? 제가 이렇게 하는 거? 다 봤지 뭘 어떻게 잘했어요? 막 줄다리기도 하고 에? 줄다리기요? 응 씨름도 하고 피고도 했잖아 아 제가 아드레날린이 막 올라갔었나봐요 제가 기억이 안났네 완전 몰입했나봐 아드레날린 하늘에 날린 하나도 화날리 없는 그곳에 그녀와나 황제마니 황제마니 어? 어? 파라가 뜨다 다치거나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에요 열나는 거 아니야? 열나는 거 한번 보시겠어요? 열은 없는 거 같은데 네 저 문제 기억이 나지가 않아요 진짜? 네 용길이가 너 핸드폰으로 막 찍는 거 같던데 한번 확인해봐 이걸로요? 응 되게 잘하지 않아? 이게 저예요? 응 이거 다 봤어요? 엥교생이 다 봤어요 내일 학교가면 완전 영어가 베스트화돼 있을걸? 더 있을 텐데 이것도 안 좋아 사람들도 있어 혼자 다 봤어요 못 넘겨? 못 넘겨? 못 넘겨? 우와 와 와 오 못 넘겨? 뭐하냐? 오 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